내가 이 공속도랑 내 스윙 속도랑 스윙 길이랑 좀 이렇게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내 스윙의 길이가 공 길이보다 월등히 짧아요 그러니까 잘 안 맞는 거야 공이 그렇지, 그렇지, 얼른 스윙의 길이를 맞춰요 느낌이야, 감각이에요, 그렇지, 그래 그렇지, 이렇게 짧아지지 않게, 좋아, 그렇죠 감각이라니까, 공이 이만큼 오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 치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자꾸 굴러가죠, 안 쳐죠 오고 있으면, 이렇게 쭉 오고 있으면 나도 쭉 몸을 쭉 빼줘야 돼, 뒤로 자, 쏘리쏘리 하나, 둘, 하나, 둘, 빼주고 이쪽으로 들어오지 말고, 오케이 그렇지, 길이랑 맞춰요, 오케이 그렇지, 채공 시간, 그렇지 지금도 짧잖아 스윙을 짧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치면 네트에 닿아요 앞으로 들어오지 말고 더 뺐다가 더, 더, 더 가져가도 돼요, 더, 더 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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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누르면서 오른발에 힘 주면서 더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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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세진다, 안 세져 그렇죠, 이렇게 랠리가 되는 거는 그냥 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랑 내 포인트랑 딱, 채공 시간이나 안 맞아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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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봐요 자, 탁, 탁,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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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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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땡겨놓고, 빨라지죠, 지금도, 그렇지 이렇게 맞아야 돼요 이게 느낌이, 자,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고 탁, 탁, 이렇게 타고가 돼 자, 자, 그렇지, 자, 하나, 그렇지, 그렇지 허리 더 돌리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몸으로 공이 날아오는 길이를 이 채공 시간을 조절하는 느낌이 많이 없어졌어요 급해진 거야, 계속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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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더, 황 이런 느낌으로 쳐도 되는데 공 길이랑, 그렇지, 몸 길이랑 맞춰서 그렇지, 그렇지, 지금처럼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돼요 그렇죠, 이, 그 공 길이랑 내 몸의 길이, 내 몸이 늘리는 느낌 있죠 그 길이가 만나야 돼 근데 얘는 쭉, 쭉 이런 느낌으로 나는 그러니까 자꾸 구르는 느낌이 나지 자, 한 번 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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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잘 맞춰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게 맞아야 잡아 쳐져요 그 잡아 치는 방법은 별게 없어요, 그렇지 그냥 이렇게 맞아주면 빵 들어가는데 자꾸 내가 빨라지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타이밍 잡고 공이 이렇게 상대방도 빗맞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 힘으로, 그렇지 좋아, 잘한다 또, 또, 또 허리, 허리 돌려가면서 그렇지, 이렇게, 그치, 지금처럼 공을 딱 치면 항상 이런 느낌으로 계속 쳐야 돼요 이 이상 넘어오는 것들은 굉장히 빠른 거예요 탁구를 왜 그렇게 치면 안 되냐면 탁구는 이 방향으로만 오지 않잖아요 이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자, 한 번 더 이제 감이 좀 온 거 같아요 자, 준비 또 밀고 들어온다 안 세져요, 안 세져요 그렇지, 맛이 없어 이게 탁탁 맛이 없어 그냥 이렇게 굴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할 때는 범질이 많이 나지 자, 준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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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굴려서 딱, 딱, 그렇지 공이랑 몸이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은 잘 맞았죠 이게 본인이 안다니까 그 구간을 빨리 집어넣지 못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가면 이미 상대가 때려버리죠 두 개에서 아마 때릴 걸 근데 내가 못해도 하나, 둘 안에는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심지어 제자리에서 치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막 계속 늘어진다? 그렇죠? 그거를 그 채공 시간, 그 길이를 잡으려고 내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찾아야지 하고 앞으로 막 오면 안 돼 더 여유를 가져야지, 더 여유를 자, 한 번만 더 자, 그렇지 그렇지 또, 저 공 오래 보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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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공이 날라오는 소리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게 탕, 탕 이렇게 붙잖아 이렇게 굴러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한 번만 더 자, 저, 그렇지, 잡아요 그렇지, 또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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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어요 그게 안 맞으면 딱 치려고 하는데 안 맞잖아 때리면 미스 나요 그럴 때는 한 번 살려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이를 맞춰서 잘했어요 자, 이거 2공 때문에 자꾸 그렇게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민보를 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2공 때문에 자, 다시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더 그렇지 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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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포핸드 기본적으로 공을 칠 때 그렇게 땅땅 안 치잖아 그럼 이렇게 못 쳐요 그렇죠? 이 선이 중심점이잖아 이 선을 넘을 듯 말 듯 넘을 듯 말 듯 하는 사람 잘하는 근데 대부분 이게 들어가지 형 커트 공 치면 이렇게 돼 이게 커트 공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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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맞아야지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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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들이 얘기하잖아 이렇게 계속 치잖아 그러면 딱 보면 야, 진짜 아름답다 라고 얘기해요 공이 그렇죠? 봐봐요 봐봐 선수들 드라이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들어가도 안 이뻐 그렇죠? 그게 내가 이 옆에 중심이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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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너무 세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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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잡아주고 딱 무릎 딱 그렇지 무릎 잡아주고 그렇지 밸런스 잡아요 공 길이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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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렇지 공 길이 잡아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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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쭉 잡아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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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낌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지 백도 있어요 백도 잘 찾아봐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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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가지 그렇지 팔이 그렇지 팔 나가지 말고 자 잡아요 백을 정리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나가죠 그렇죠 공 속도를 몸으로 네 자 몸으로 그렇지 그때까지 참아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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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까지 못 참는다니까요 그렇죠 그걸 참아야 탁구가 늘고 공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탁구를 내가 공이 잘 들어가는 건 보세요 봐봐 자 동작을 빨리 하고 팔을 여유있게 하니까 공이 들어가는 건데 대부분 이렇게 해요 이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얘가 내가 공이 막고 있는 순간에 무너지고 있잖아 자 준비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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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가 안 됐죠 그렇죠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잡아 치는 건 별거 없어요 그 딱 이 공 시간이랑 내 몸 시간이랑 딱 만나면 돼 근데 나는 아 이 정도면 틀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줬는데 못 맞췄어요 여기서 여기서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해봐요 선수들은 이 볼박스 하자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해봐 이렇게 와요 아 하나도 안 들어가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 정도까지 맞출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아마추어분들이 한 5분 정도 되면 어느 정도로 오냐 한번 해보세요 자 자 아무데나 줄게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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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만 잡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잘 잡죠 저기만 나가면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그냥 막 난리가 나 이제 누가 쫓아오는가 뒤에서 그쵸 그쵸 앞으로 가야 돼? 그쵸 어차피 이거 못 넘어가 탁구대 있어서 그쵸 그쵸 전진만 되어서 아 내 인생은 빠꾸 없어요? 앞으로만 가? 전진만 그러면 안 돼 그쵸 이게 탁구도 그렇고 나는 내가 이거 설명을 되게 많이 하는데 골프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공을 때리는 종목은 무조건 백스윙이 있어야 돼요 뒤로 딱 잡아줘야 돼 자 그치 잡아줘야 돼 그치 공시간이랑 몸이랑 그치 맞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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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타이밍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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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